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언더테일 이야기 빚에서 내려와 말할까 싸울까 몬스터 대악산, 이게 내 언더테일 내 tram섬 동굴로 떨어져서 마란양 사악간 꽃을 만났어 얘기를 해 내가 죽길 바란던 구해준 토리엘 집으로 가 새로운 몬스터폰 선물 받아 내버려둬 그래서 나가서 별을 받았어 평화 중심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주먹을 쓸까? 마음이 사악해 모두 죽게 사례된 맛을 들어버렸어 괴물들 말살하고 싶어 오오오오오오오 자물성 복부 격이 도는 박사리아 대화는 집어쳐 집에서 데려와 말할까 싸울까 몬스터 대학살 이게 내 언덕테일 온라인 쪽이고 누구든지 이 경험치라면 진리가 없지 나를 잘 봐 멈추지 않아 거친 생각 마스코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센제 형제를 부숴버렸으니까 알았더라 괴물 모두 빌려갈 거야 병과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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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거질하여 주먹을 쓸 시간 마음이 사악해서 모두 죽여 사례된 맛을 들어버렸어 괴물을 말싸하고싶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을 싸먹고 결의도 없는 박사리아 대화하는 집어쳐 워어어어어어어어 chat 다른 길을 택하리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언더템 이야기 빛에서 내려와 말할까 싸울까 몬스터의 악살 이게 내 언더템 라이트 팬의 저 놓고 칼 박대기로 죽인다 복선 장갑, 발레, 신발, 폐바, 유스, 싸우, 미아 인간 영혼이 필요하나 쓰고 일곱 개가 최종의 목표 인간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압도적인 외로운 전쟁 사냥의 맛을 들어버렸어 괴물들 말살하고 싶어 참을 성없고 결이도 없는 한성이야 대만지더천